한글 사랑 도시 세종시를 대표하는 글씨체, 일명 세종 글꽃체가 시민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. 세종시는 지난해 말 관련 사업을 완료하고 해당 글씨체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서체는 세종시 문외교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세종 글꽃서당 학습자들의 손글씨에 바탕을 둔 것으로 여러 학습자의 손글씨 중 문외강사들이 세 가지 안을 추려 최종적으로 홍주표씨의 손글씨가 선정됐습니다. 세종 글꽃에는 한글 만천여자와 영문 아흔 네자를 비롯해 시상징물 특수문자 21자를 지원하며 시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아울러 세종시는 영상 자막을 비롯해 다양한 홍보물 등에 널리 활용할 예정입니다.